엠리아, yolk장, 영상, Daily Coming Welcome to the Redbox! 뭐하는 거야? 북한에서 연애는 어떤가요? 아, 내 어플이 일어서. 어떤가요, 혜리씨? 그런데 저한테 물어요. 질문을 잘 꺼보여요. 이 연애는 못 해봤어요. 노아씨가 된 연애가 됐어요. 아... 그렇죠. 북한에는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전화가 잘 없기 때문에 만나려면 이제 걸어가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했을 때도 그 장소에서 만나겠다고 하면 늦든 빠르든 어쨌든 계속 기다려야 되죠. 왜냐면 그 장소를 이제 떠나면 이 친구가 다른 데서 헤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더 뭔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. 북한에서 연애,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에서 하는 거랑.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잘 몰라서 서로를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다 보니까 되게 웃긴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... 왜냐면 서로가 너무 잘 알고 뭔가 이렇게 한국처럼 유튜브 잘 돼 있고 미디어가 잘 돼 있으면 약간 여자 심리도 좀 이해하고 아 지금 슬픈 상황이구나 뭐 기쁜 상황이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줘 이런 걸 알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좋아하겠지. 그리고 여자 친구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해주면 좋아하고 그냥 살짝 서로 그냥 그냥 그 작은 걸 해줘도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그냥 이제 웃고 그냥 뭔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. 이렇게... 너무 로맨틱해. 그래서 약간 걸어가고 이랬을 때도 뭔가 그 가는 길이 별로 지루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누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찔러가지고 예, 저 좀 나오라고 해줘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예쁜 것 같고 제 타입이어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해서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요.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우리 사귀어요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너무 나랑 친하자 하면 사귀는 거고 너무 청순하고 그냥 나랑 친하자 이래요.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약간 생각해. 이래야 돼요. 노아, 노아, 플리즈. 근데 이제 막 되게 청순하고 막 정말 이렇게 핸드폰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집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나올 때까지 그냥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나오면은 진짜 막 뭐 진짜 뭐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죠. 이제 어느까보다 얼굴에 막 미소가 언제 세, 네 시간을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굳이 사귀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먼저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. 먼저 여자한테는 나 친하자 하고 답변 중요하잖아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친구가 집에 앞에 가서 두 시간을 세 시간이고 학교 마치 가려고 기다리는 거지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저 같은 상황은 이제 막 그렇게 걸치기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오빠분이 계셨는데 정말 이제 집도 좀 부여해 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겠죠. 되게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었어요. 그러니까 막 그 우리가 의상을 사 입을 때 내의 사 입을 때 각차게 나오는 모델처럼 생겼었어요. 그래서 되게 너무 잘생긴 오빠고 돈 많고 되게 이제 괜찮은 오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아 저는 너무 나이도 어리고요. 아직은 배워야 될 게 많아서요. 이러면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튕겼다고 해야 되나. 한번 딱 해봐야죠. 관심은 있었는데 티를 안 내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방학 동안 기타를 너무 주락기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 가베샘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이제 기타를 딱 메고 들어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. 그래서 와서 뭐 이제 같이 엄청 친해지고 그냥 뭐 얘기하고 같이 배우고 이런 시절을 보냈었던 적도 있어요. 그래서 북한의 연애는 엄청 이제 순수하고 정말 순진하고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연애가 그립고 불가능하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첫 연애가 너무 강렬해서 그냥 요즘 그럭저럭 잘 지내 이런저런 시간들을 잘 보내왔어 어젠 힘들었지만 그래 우리 포기는 하지 말자 오우 예 음!